안녕하세요. 장미란입니다. 먼저 우리나라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약 100개국의 나라의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.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제도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파이팅!